안녕하십니까 마이크도 해달라고 하면 안해주고 싶은 법이죠 해주세요 미쳤다 저 언니 저걸 챙겼어 아니 오늘 멤버들 배가 다 왜 이래요? 배빵 해주고 싶게 배빵 부지 배빵 잘게 예두야 여기두야 어머 여기두 여기두 어떻게 해요 왜 할수있지 대박보다는 아이돌 봤어? 하하하하 미쳤다 아니 근데 이게 더 웃긴게 자 여러분 너무 잘 뛰었고 중독 때문에 미쳤어요 멘탈이 개연아 개연아 당대표가 안보여 개연아 개연아 당대표 안고있는거 여기여기 개연아 여기 잘할거래요 잘할거래요 개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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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이제 뒤에 버스 계신 분들도 인사하셨습니다 한번만 더 한번만 더 개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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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도 자 개현아 애ㄴㄴ